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번 상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한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상한가를 또 달성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HLB 제약이라는 기업이었고요. 한주 동안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고 KB 오토시스나 아바쿠 같은 기업도 이번주에 급등 양상을 또 보이면서 또 우리의 계좌를 또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또 좋은 종목군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 가지고 이번주 상한갔던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다음주에도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 녹화를 금요일날 녹화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장중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대한 상한가 정목군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월요일부터 상한갔던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월요일날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사조동화원 대주산업 한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된 가격이 이상급 등 현상을 좀 나타내면서 지금 움직임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 인도가 밀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슈가 또 발생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밀수출 전세계 5위권 그리고 러시아가 1위권 업체 기업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수출 금지 이슈도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아스타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날 대성산업 많이 보셨던 기업이죠. 저희가 이제 4월 29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대성산업이 또 2주 정도 지나고 난다는 상한가를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분들 꼭 참고하셔서 예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동은 흑자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 자 퓨런티어 기업은 이제 라이다 기술이죠.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이다 관련된 부분에서 상한가를 또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요일날 대방의 이제 HLB 그룹이 상한가를 모두 다 들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저희 추천지였던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슈는 이제 표적항암제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지금 확인성 평가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었고 자 AB1도 표적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 한탑은 한 번 더 상한가를 갔죠. 이 한탑이 시가총액이 원래 300억짜리였거든요.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 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약 2배 이상까지 대부분 다 올랐어요. 뭐 사조동원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한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가지고 가격 이상이 좀 더 나타났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는 보유하기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한가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해인 그리고 이제 KH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상한가 하는 모습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관심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제가 예측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코이즈도 상한가 달성이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 상한가를 갔던 HLB 재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법이 이 HLB 재학을 상한가로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주식기법이 사교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첫 양봉 금낙고 첫 양봉은 뭐라고 했죠? 기본 좋은 바닥탈출신호라고 했습니다. 자 바닥탈출신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닥꽃 여기서 한번 보시면 고가 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7,860원까지 주가는 빠졌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붙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 거래량은 결국 체결량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에 대한 부분이 매수가 됐다는 것은 누군가는 한 주를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주를 팔았다는 것은 누군가 한 주를 샀다는 얘기에요. 항상 체결이 돼야지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와 매도는 같다고 봐야 되는데 자 바닥꽃역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많이 팔고 나갔지만 누군가는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부양됐다는 거죠. 많은 매물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자 그러면 결국 그건 이슈를 알고 있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팁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우리가 증거금 100과 증 40이라는 증 60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증거금 100이라는 것은 캐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시백입니다. 하지만 증거금 40, 60 같은 경우에는 신용 매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증권사와 일부 다릅니다만 증거금 100%인데 거기에서 바닥에서 지금 양봉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닥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봉에 대한 지지선이 상당히 굳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캐시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HLB제약은 급락고천 양봉 바로 바닥 탈출 신호가 드러나는 그런 움직임이 첫 번째 상한가에 대한 신호가 되었고 두 번째는 바로 상중 화선에 대한 부분을 동시 돌파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락 양상이 나타나면서 상선과 중선, 화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돌파가 이루어지는 양상들이었는데 중과 상으로 화선을 지금 돌파했어요. 우리가 이 상중 화선에 대한 부분 자체 3선을 동시 돌파할 때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장중 고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하선에 대한 돌파는 추세적 상승 초입 구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던 기업이 샘표나 비비안, KPF 같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HLB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중 화선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래서 바닥꽃역에서 급락고 첫 양봉은 뭐라고요? 바닥탈출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상중 화선에 대한 부분에서 하선에 대한 종과상 돌파는 추세 상승 초입 구간을 뜻한다. 이 두 가지 반드시 명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제 머리 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월요일 가격이 1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요일까지 가격이 21,5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80% 정도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방송에서 금요일로 따진다면 지금 많은 때부터 2만 원이니까 약 100% 이상 올라왔어요. 오른고 난 다음에 거래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매집이 됐던 것이 단기적인 이익실험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상당한 또다시 2만 원 부분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쫓아가는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바로 저처럼 이상모처럼 상한가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눌림목 권역에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락구 첫 양봉, 두 번째는 상중하선에 대해서 하선 돌파하는 추세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런 상한가 가는 노하우로 제가 전방송사에서 1등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 스카웃이 돼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월요일 밤 8시에 방송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4월 달 제가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고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직장인 문자반도 오픈합니다. 그래서 주식창 1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또 직장인 분들과 함께 문자반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 우리가 스마트밴드 55만원인데 이번에 진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오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일주일 추가 할인 혜택도 꼭 받으셔서 즐겁게 주식하는 저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